네, 안녕하세요. 마더텅 생활과 윤리 배준호입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정보사회와 윤리 파트인데 사실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이 파트에서의 문제의 출제는 대부분 독해영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시문 꼼꼼하게 읽어주고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옳은 것을 골라라고 하면 옳은 것을 고르면 되고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틀린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정보윤리 나와 있는데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정보통신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다들 뭐 스마트폰 쓰고 컴퓨터 쓰고 인터넷 쇼핑하고 뭐 이렇게 GPS로 자기 위치 확인해보고 또 내비게이션 사용하고 다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이 시기에 살고 있는데 이 시기에 과연 어떤 윤리적 문제가 있나 인터넷 이런 데서 함부로 쉽게 복사, 붙여넣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지적재산권 문제 있을 수 있고요. 개인정보유출문제 이건 너무 심각하죠. 저도 얼마 전에 카드 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카드를 재발급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 너무 많고 정보의 홍수 그래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 잘 몰라요. 가짜뉴스 이런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정보 격차.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스마트폰 이런 거 잘 못 다루셔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데 이제 정보를 다루기가 익숙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최신 정보를 빠르게 빠르게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정보의 격차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해킹, 악성 바이러스 유포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외우실 건 전혀 없어요.